연주 서울도 하는데 상대방이 뭐 몸을 틀거나 하면 그래서 지금에서 호흡 호흡 집 집 집 집 잡아요 이거 아닌게 여기에서 니컷이라든지 이렇게 다운 매달려있어요 니컴패스를 버텨 그 다음에 이걸 걸고 싶은데 잘 안걸려요 엉덩이 뒤로 올리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브라운벨트면 밀어주면서 그 다음에 시간 틀면서 이건 화이트벨트 블루 퍼플은 안됩니다 브라운 블랙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도 하체 기술 쓰고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이트벨트 블루 퍼플은 여기까지 왔다 감아줍니다 잡아줍니다 상대방이 나 몇살 잡고 들어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허리 두고 근데 여기서도 탭이 안 나오면 밟고 틀면서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제일 쉽습니다 근데 내 방에 미치는 적 있잖아요 여기서 팀이 하나 둘 그래서 싱글 엑스에서 드람블랙 토홀드 리반 싱글 엑스에서 화이트 블루 퍼플 다운 고마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.